실제 배송 상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예요. 여배우들이고 남배우들이고 배우들도 연예인들이 화장하고 안하고 실물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지금 받아보신 상태 그대로 고객님이 자, 그대로 지금 저희가 육수에다가 다음에 갈비 나오나요? 갈비가! 아니,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아니, 이게 6대4 비율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 뜯을만한 게 많다 어딘가 가셔서 특갈비 시키셨을 때 볼법함 그 갈비, 세상에 그 갈비탕, 진짜 자, 이걸 이제 바로 끄라고 둘 거예요 두고 옆으로 옮겨서 자, 그냥 보기만 해도 속이 다 시원하네 그냥 애같은 애 얼른 한 그릇 뚝딱 하고 싶어하는 그 갈비탕 여기서 끓고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또 검증해 보시잖아요 제대로 된 고기 맞는가요? 아니, 뜯을만한 게 진짜 있는 거 맞나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뭐라도 그냥 제가 그래서 눈으로 짜자자자자 보이죠? 우와 세상에 아, 기가 막혀요 고기 지금 두툼한 거 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기가 막혀요, 진짜 아, 두툼한 거 이거 그냥 그대로 해서 바글바글바글 끓는 거 보이시죠? 우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밥에 이렇게 말아가지고 딱 딱 그냥 뜯으면 밥손들어 뚝딱이네,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뜨끈하게 아, 뜨거워, 많이 뜨거워 또 뜨거워해도 잘 마시니까 이야, 이 갈비 보세요 이 갈비, 이 갈비를 지금 만나보시는 건데 먹어볼게요, 우와 아니, 찬바람 부니까 또 이런 거 뭐 하나 찍어봐 너무 배고팠어 아니, 지금 시간이 아니, 갈비탕집 가면 보통 이런 거 한 그릇 시키면 가격대가 그렇죠, 특자가 앞에 붙어야 되고 요즘은 갈대마다 가격이 올라 시간 제한이 있고 그쵸 시간 제한이 있고 정말 이제 암악하게 막 굴잖아요 국물이 또 끝내줍니다 이 국물이요 제가 집에서 먹어보니까 진짜 담백하고 깊더라고요 물만 짜고 도움이 너무 좋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한 그릇 먹으면 그냥 뭐 기운이 붉은 솥일 것 같은 대표적인 고향식이죠 매콤한 고향식이죠 나는 정말 저거 원해요 쏙 뺄 거예요 쏙 빠졌죠 자, 그니까 그냥 쏙쏙 빠진다 아비 네 다 비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너무너무 기가 꺼고 네, 잘 기다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잠 zag 집에선 뭐 떨어져도 저는 좋 covet 다닙니다 예, 아 더워가지고 먹어야 돼요 이것은 어떻게father 조심해 3초 아니면 괜찮아요 잠시만 보고 바로 건드리면 돼요 이렇게 해서 뼈와 속 빠진 잘 끓였거나 먹어야 됐고 잘 끓였을 때 일어날 일이다 싹 뺐어요 준비 돼 있습니다 룬지를 간다 룬지와 침이 걸러도 마루 부탁하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떨어지면 안 돼 잘 잡았습니다 떨어지면 3주 안에만 먹으면 이렇게